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코플라스에 참가하게 된 AFT라는 업체입니다. 저희 제품은 유동층 세정설비라는 일종의 세정설비이고요. 일반적으로 금속 부품 외부에 묻어있는 폴리머를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설비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열에 의해서 500도나 400도 이상 되는 열을 이용하여 금속 표면에 묻어있는 폴리머를 말끔하게 연소시켜서 깨끗하게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폴리머가 묻은 금속 부품을 이렇게 특수 제작된 바스켓 위에 얹은 상태에서 바스켓과 함께 제품 안에 넣어주시면 약 1시간, 2시간 후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진 폴리머가 없어진 깨끗한 금속 부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제품은 플라스틱 사출 압출하는 모든 업체는 물론이고 합성 고무를 생산하는 업체 또는 화학 섬유를 생산하는 모든 업체에서 적용이 가능하면서 매우 빠르고 또 100% 완벽한 세정 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작업자나 환경에도 모두 안전한 설비로써 현재 이미 많은 고객분께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